음 카레랑 카레 왜 이렇게 맛있냐 카레랑 오징어진미채랑 먹어야지 장조림도 시켰어요 카레랑 진미채 오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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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 저녁밥은 3만원이야 자 오늘의 게임은 디자이너 스컬스 디자이너의 저주입니다 왠진 몰라요 자 이 게임은 마우스..가 필요하구요 자 트랙패드로 하면 안되요 마우스로 해야되요 알겠어요 오우 너무 큰데 소리 소리 너무 큰데 자 이거가 10..15세라구요? 13살이 맞는거 아닌거 같은데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자 디자이너의 저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우 분위기 제법 자 일단 저는 나는 갇혔어 뭔가 내가 잘못을 했던지 아니면 진짜 억울하게 갇혔던지 지금 감.. 무슨 감방 같은데요 그쵸? 돌벽 돌벽으로 있고 창문이 없어 창문이 없고 천장은 굉장히 복잡해보이는 막 기계장치가 있어요 와 뭐야 이거 그리고 전등 하나 그리고 내 옷가방 이거 뭐여기 여는건 어떻게 해 아 그런가 아 오이나물림 200비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열수가 있네요 끼익 자 상자는 텅텅 비었고 자 휴지는 많이 주는걸 봐서 날 가둔 사람은 제법 인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휴지를 상당히 많이 줬어 자 변기 뚜껑도 살짝 들어 올릴수가 있습니다 쓰읍 이런 기능이 필요할까요? 오케이 자 책도 어어 이렇게 막 들을 수 있어 들어서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좋아요 쓰읍 책 같은거 안 읽어 책 안 읽어 나 이게 자유를 달라 자아 문짝도 이렇게 열 수가 있고 자 나가야.. 나가야겠죠? 자 항상 왠지 모르겠지만 나의 방은 열려 있습니다 어 이거 뭐야 헉 비밀번호? 개 어려워 보이는데? 1 2 1 4 엔터 아닌가봐 자 어? 어 열리는거 같은데? 이거 이거 잠긴건가 열린건가 아 살짝 움직이는데 문이? 쓰읍 자 살짝 이거 걸려있어요 그죠? 열어야돼 열어야돼 이거 손잡이 이렇게 돌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핸들을 꺾고 싶은데 안되네 그럼 딴 데 가보자 자 이건 잠겨있구요 가보지 뭐 나가 봅시다 여기는 지하 감옥이야 여기 여기 던전이야 자 자 오 헬로우 뷰티풀 오케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감옥과에 갇힌 선바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 제 능력을 사용해서 이 방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스토리에요 쓰읍 음 여기는 약간 공실이네요 나는 되게 특급 죄수였나봐 어어 도서관도 있어 뭐 책 많은데 오 좋은데요 도서관도 있고 나무상자도 있고 오 뭐야 저거 오 그림이 좀 징그러운 그림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칠 순 없고 어 314 21 6 893 314216893 자 탭 누르면은 어 여기다가 노트를 할 수 있네 314 216 394 394 394였나? 393? 893 893 어 314216893 맞죠 오케이 노트 할 수 있고 오 좋아 그러면 당연히 아까 그 거기 비변이겠죠? 이거 그건가 원주율인가 314 이거 비밀번호 자 3 1 4 2 1 6 8 9 3 엔터 열렸어 문 열어 오케이 어 뭐야 이 방은 더 좋아 내 방이 특급 특실이 아니었단 말이야? 뭐야 이거 그림이 무서운데 근데 근데 이거 15살이 만든거 맞아요? 아무리 봐도 아닌거 같은데 헤헤? 아니 그림이랑 너무 퀄리티가 다 너무 좋은데? 한 명이 만든거 같지가 않은데? 52살 아니에요? 어? 열쇠다 오케이 열쇠 찾았고 여기는 왜 저걸 왜 찍고 있는거지? 저러면은 저거 cctv 설치비 아깝다 쯧 저도 저희 집 앞에 cctv 하나 달았어요 자꾸 누가 진짜 담배 펴가지고 결국 참다 참다 cctv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피더라구요 자 열었어요 깜짝이야 놀랐잖아요 아 되게 놀랐네 진짜 자 여기 잠겼고 자 나갈 길을 찾아라 끄이이익 항상 이렇게 변기가 있어머여 변기 뚜껑을 활짝 그렇지 이건 뭐죠? 헉 구급상자도 있는데? 컨트롤룸 여기 숨는 곳인가? 아까 왔던 덴가?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오 달리기 속도 제법 빠릅니다 여기 숨어야 돼 여기 숨어야 돼 여기 숨어야 돼 어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숨어야 돼 여기 숨어야 돼 여기 숨어야 돼 문 닫아 문 닫아 아까 예고편에서 봤던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귀신이 그렇게 무섭진 않아 그냥 약간 좀 말랐네 어 운동 좀 더 해야겠네 너무 근육이 없네 잉피트 좀 시켜야겠다 너무 말랐어 너무 말랐어 머리만 크고 저거 계속 여기서 왔다갔다 할 거야? 그건 좀 곤란한데 그건 곤란해 그건 곤란해 매우 곤란한데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거 진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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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가시고요 그럼 저도 나갈게요 아 이거 미는 미는 컨트롤 너무 불편해 너 어디로 가야되지? 보통 저 친구가 문을 열어주기 마련이거든요? 문 안 열어주나? 여기로 못 들어가나? 침대 밑으로는 못 들어가나? 쟤가 나.. 쟤가 들어온 곳으로 다시 가야되나? 걔.. 이쪽으로 들어갔나? 아우쟤 무서운데 쫌? 아 쫌 무서워 하 Finally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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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귀신이 그렇게 무섭진 않아 오 이거 힌트를 주네 자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숨어 있다가 컨트롤룸에 들어가서 레버를 땡기면 열린대요 문이 이거 15살 아닌 거 같애 아닌 거 같애 말도 안 돼 15살이 이 게임 만들었다? 그 사람은 손오공입니다 음... 그 사람 손오공이야 자 이거 이거 힌트를 근데 공략을 해주네 친절하다 되게 친절해 나 감동받았어 보통 공포게임 제작자들 약간 다 못돼가지고 어? 고통받아라 이 포지션인데 이 사람은 바로 친절하게 한 번에 알려주네 그냥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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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딨어 잠깐만 컨트롤룸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여기를 제가 부숴줘야 되는건가요? 제 힘쎄요? 어? 어? 나 여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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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룸 제가 부숴줘야 되나? 저기 어떻게 들어가지? 그냥 여기 숨으라 그랬거든요? 제작자 세이 근데 크라우치라 그랬어 숙여서 숨으라 그랬는데 그럼 나 여기 숙여있으면 되는거잖아 그럼 안보이잖아 서서 봐 15살 맞아요? 와 진짜 손오공이네 손오공이 만든 게임이네 저기요 저 컨트롤룸 좀 열어주세요 제가요 거기에 볼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딴데 가시 마시구요 컨트롤룸 좀 열어주세요 네 컨트롤룸이요 네 컨트롤룸이요 거기 말구요 컨트롤룸 좀 열어주세요 죄송한데요 제 말좀 들어주시면 안돼요? 저 컨트롤룸에 볼일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요 저기요 그럼 여기서 언제까지 기다려야되요 제작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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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룸 연구 열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어 걸렸어 어 문 닫으라고 문 틀어드라고 문 닫으라고 왜 열어 문 닫으라고 문 닫으라고 문 닫으라고 문 닫으라고 문을 닫으라구 어 문ㄱ 하하하하 거치만 좀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그래야 열어주세요 오오오오.. 흐흐흐.. 이거 열어 달라고요 컨트롤 룸 컨트롤 컨트롤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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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귀신이 그렇게 무섭진 않아 근육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는데요? 힘도 세고 빨라요 크라우치 앤 스테이 히든 자 이야기를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로 여기 이렇게 숨어있으면 되나? 근데 여기 안 들어가지는데? 여 사이로? 엎드려서 들어가면 안 되나? 책상 밑으로는 못 끼어가요 대충 이런데 숨어있어보자 컨트롤룸 들어가야 되는데 어 여기 이런데 들어가 있으면 더 무서운데 뭔가? ό 아 그거 조용히 좀 합시다 그거 일보는데 아 참 혼자 급한가? 공공장소에서 그렇게оды 소리를 있는대로 내쉬고 참 promotions 흥 음... 아 휴지가 없나? 똥 싸면 안되겠는데? 이미 힘은 줬는데? 괜찮아요 안 닦아야지 휴지가 종이가 나무로 만든거잖아요 그럼 나무로 닦으면 휴지가 휴지로 닦는거 아니야? 나무로 닦죠? 어때요 여러분 휴지가 나무로 만든거잖아 나무로 닦으면 휴지로 닦은게 되는거 아닌가? 맞죠 맞죠 나무로 닦자 이거 안 무서워요 저 이 게임 뭐 무서워 저는 아 이런 서양 공포는 진짜 안 무서워 나는 흉가 체험하면은 한국이랑 일본에선 못하겠는데 미국가면 흉가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저는 중세 유럽 분위기의 그런 공포 있죠 항상 우리나라의 전통 그 클래식 귀신이 소복 입은 어? 그런 소복 입은 귀신이라 그러면은 그 유럽이나 미국에는 약간 뭔가 유령해적이라던지 막 그런거잖아 소고기말고 소복이요 소복 하다 무서워 진짜 진짜 저런 어? 저 뭐야 저 애 제 귀신 정치도 모르겠는데 근본이 없어요 엄청 진짜 저 편하게 살았어 한국 귀신에 비하면은 쟤는 편하게 살았어 어? 한국사람들이 겪은 일에 비하면은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어디고 어? 이제 가봐도 되나? 선바님 울지 말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여기를 근데 얘가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해줘? 문이 없는데? 어 온다 온다 아 아 잠깐만 아니 저거 어떻게 열어? 야 문 열어줘 아 저기 아 저기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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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구나 절로 가는거구나 알았다 이제 레버가 저기있네 가만히 기다리는게 아니라 제가 자리를 비웠을때 저기가서 이렇게 당겨야되요 rented accept ㅋㅋㅋㅋㅋ 컨트롤룸에 들어가서 레버를 찾으라는게 아니라 컨트롤룸으로 들어갈수있는 레버를 찾으라는거였어 옥케오케에에에 제가 저 문을 막 성질이 나빠가지고 어? 어휴우 Doyorn 저희가가지 otra 무섭지도 않은게 그냥 그냥 승질만 나빠가지구 그래가지구 너 어? 대한민국 귀신들의 쓴맛을 맛봐야 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거지 어디서 그냥 승질머리야 승질머리는? 백태신라 스푸틴이 고맙습니다 어 그냥 키는 그냥 커가지구 그냥 어? 머리로 그냥 전등 깡깡치고 다니구 자 일로 가면 돼 일로 가면 돼 아 잠킨님 고맙습니다 여기야 이렇게 쉬운 게임을 그냥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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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바로 레버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루루 땡겨 땡겨 어어 힙합 마법사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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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는 사망이었습니다 자 이거 쉬움 쉬움 자 레버 땡기고 얼른 피하면 됨 그 다음에 열로 쏙 들어가면 돼 아이고 진짜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렇게 친절하게 깨면 어디있어 무섭지도 않고 그죠 빨리 와 이녀석아 그냥 저저저 맨날 저어 밖에 안나가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깐 비버 허여멀어 난것 봐라 저거 밖에 나가서 어? 친구들이랑 좀 볼도 차고 좀 너 왜 일로와아 너 이쪽아니잖아 너 이쪽길아니잖아 야 너왜 일로와 하하하하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렇게 되니당 돌파한다 으아아 아아아 열어? 너 그거 열어? 어떻게 들어왔어? 뭐야 쟤 어떻게 들어왔어? 키가 큰데? 문은 요만한데? 이만한 애가 어떻게 들어왔지? 부숴었어요? 어어어 문을 부수는구나 쟤 아 진짜 못된 짓은 다 하네? 그 친구? 아 내가 부숴어? 내가 부숴어? 문이 없어요? 없어 내가 부숴어 자자자 저 친구 왜이렇게 화가 많을까 진짜 자 몰래 가야돼 이거 걸리면 안돼 귀신이 일단 너무 빨라가지구 제가 빠른데 귀신은 저보다 더 빨라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대지마 나대지마 자 이제 이제 깰게요 이제 걸릴 이제 못 깰 이유가 없음 밥은 먹니 어? 밥은 먹고 다니니 너? 항상 그냥 어? 살 쫙 빠져가지고 그냥 다이어트도 좋고 그런대요 아 그만 그만해 그만해 안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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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진 않겠지 설마? 이쪽 길로 오면 반칙이죠 리얼반칙이지 여긴 솔직히 나만의 그 쉼터로 어? 남겨줘야지 날 죽여라 날 죽여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대지마 나대지마 자 가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진짜 나대지마라 제가 상당히 높네요 지능이 높아 저친구가 상당히 지능이 높은 친구예요 귀신 인공지능이 대단해 우린 무조건 찬찬히 살검살검 살검살검 움직여야돼 살검? 살검? 아예 모르는 척 돌았다 돌았다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오케이 완벽범죄 자 이거 제빨 내리고 여기 숨어있자 솔직히 이젠 몰라야돼 여긴 이건 몰라요 몰라 그냥 가만있어 그냥 여기서 아예 귀신의 존재를 인지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일 뭐 먹지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 뭐 먹을까요 여러분 저 오늘은 도시락 먹었거든요 내일은 밥 먹어야지 반찬 시켰어 반찬 오는 날이에요 내일은 카레랑 카레 왜 이렇게 맛있냐 카레랑 오징어 진미채랑 먹어야지 장조림도 시켰어요 개 맛있음 꿀맛 꿀맛 자아 카레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갔는지 안간지 내가 어떻게 하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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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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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직 좀 덜했어 덜했어 카레랑 진미채 오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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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이거봐 이거 체력이구나 이거 체력이네 빨강색 만화도 있나? 뭐 디아블로야? 오오 비험반니 어 3만만 개척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만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일로 오게 없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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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m 무섭다 솔직히 레버 listened 레버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대지마 근데 깨고 싶어 이 간단한 설계를 이걸 못 깬다고? 말도 안되지 귀신조차 모독하는 사상 최대의 천재 김선바가 이걸 못 깬다고? 그럴 순 없어 아 괴물이구나 아 맞아 맞아 저 귀신은 무서워요 근데 괴물은 안 무서워 괴물은 잡으면 경험치 줄 것 같고 그래 어딨는 거지? 저 레버 열면 어디가 열리는 거지? 잠깐만 우리 한번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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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일로 오면 안됬 약간 랜덤이야 쟤 움직이는 것도 어 왼쪽으로 간거 봐 어디 간거야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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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now? 어딨는거야? 얘 어디갔대? 여기 여기 그 옆길로 잠깐 샌나? 여기 내가 숨어있는 그 장소? 천하에서 가장 제시작을 많이 하는 사람이란 뜻인가요?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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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어..언니..어.. 이거..이거..이거 이상해! 어..으오 동글게 동글게!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개빨라 나 개빨라 나 지치지 않아 나 두개의 심장 나 축구선수야 와아아아 잠깐만 그건 반칙이오 그건 반칙이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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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한 줄 알았는데 다 맞았네 아 씨 아 자존심 상해 아 자존심 상해 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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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보다 학교 오래 다녔어? 너 나보다 라스푸틴 잘쳐? 네가 뭔데 날 이렇게 힘들게 해 labs 아 이제 이번에는 깨겠습니다 이거 안걸리거든요 이거 안걸려 이건 알어 이건 알어 이건 안걸려 아 흐익 아잇 짦 오오오 오오오 여러분 봤어요 우와 나 공이 강해졌어 뭐 하하하하하하 하 오오오오오 흐으호 으아 오오오오오 하하하하하 dri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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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크흠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흨 어이C 너무 무서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흑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대지마 나대지마 왜 웃으면서 무서워하냐구요? 우리 너무 무서우면 우..우..우습이 나게 마련이야 감정이 고장나면은 이..웃..웃..웃는사람들이있어 솔직히 나 보지마 솔직히 나 못봐 솔직히 보면 사기임 그렇지 오케이 빨리 빨리 자 굉장히 순조롭게 레버 당겼구요 이 다음이 중요하죠 왜 아유 왜 아유 아 저기 조금 더 빨리 내가 자신감 있게 들어갔다면은 아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자신감이 없었어 저기 일단 저 뺑뺑이 저 테이블 저기 둥글게 둥글게 구도를 만들어야 내가 약간 구조적으로 좀 유리해지는데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쟤가 앞인지 쥔인지 뒷통수인지 앞통수인지 그걸 모르겠어 앞뒤가 똑같아 쟤 앞이야 쟤야 앞에 보고 있는거야 뒤를 보고 있는거야 앞에 보고 있었는거였어 앞에 보고 있는거였어 앞에 보고 있는거였어 오케이 쟤 문 하나씩 뒤진다 자 들어가면 되요 들어가면 되요 이제 안걸려 이제 안걸려 자 여기서 문트락이제는 한 번 더 어 어 또 일로온다 또 일로온다 아 진짜 맘에 안들어제 딴 데도 가 딴 데 좀 가 딴 데 좀 가 왜 오는데 올필 없잖아 응? 앞이야 뒤야 뒤야 앞이야 어디야 도대체 너가 보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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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imply left that key behind for you. Also, please, get some to fix those doors I know the main door and choose a new and choose a new and choose a new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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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ew 오케이. 뭔 소리야? 오! 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키를 내 뒤여 오오! 이게 뭐예요! 오오! 뭐야 이게? 키키헷 키, 키 어? 잠겨있다는데? 키를 내 뒤에 뒀다 그랬는데? 아아 저 캐비넷 뒤에 뒀다는 건가? 키를? 아 그쵸 자 찾아서 열면 돼 오우 여기서 이거 또 레버가 몇 개야? 레버 매니아예요 아니 이거 13살이 만든 거 맞아요?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근데 15세 영어실력이 아닌데? 영어를 너무 잘 아는데요? 이거도 되나 이거? 열릴까 말까 열릴까 말까 이거 왜 안 열려? 이거 왜 안 열려? 으응? 뭐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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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어디 갔어? 괴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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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와! 지하 감옥 탈출함! 감옥 탈출하고? 와아.. 뭐 교회 같은 데로 왔어요 성당? 교회? 맞아 외국.. 서양 공포게임은 항상 성당, 교회가 관련돼 있어 뭔가 가장 영적인 장소라 그런가? 키가 필요하대네요 오오.. 아니 이제 막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엔딩 분위기야 최종 엔딩 같은데? 사자인가요? 아 브금도 직접 만든 브금이에요? 와 진짜.. 소소공인데? 오잉? 다시 지하 감옥으로? 오잉? 뭐야 이거 봐야돼 아아아아.. 웨스트홀에 나가는 분이 있는데 잠겨있기때문에 키를 찾아야된대요 흠.. 뭐 뻔하지 뭐 늘 그렇지 제목의 이유가 너무 궁금해 왜 디자이너에서 줄까? 어? 어? 키다 아니 아니 아 이거 자동문인가? 자아 딱 있어 아니 딱 있으라고 아니이 반동 뭔데 가만히 가만히 딱 딱 이렇게 아 빨리 주워 오우 됐다 아 뭐야 그렇군요 아 또 브금 왜이래 이 키가 그 웨스트홀 나가는 문 키겠지? 흠 흠 흠 모르겠어요 저요? 저 한국말 잘했죠 영어 잘 못했어요 어? 이건 뭐지? 안 안 안 안 열려 꽉 당겼어 자 문 열었구요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면 되나? 아 저기 내가 들어온 문이에요? 오 열렸으면 큰일날 뻔 허우씨 깜짝이야 외계인이야? 뭐야 이건? C0? C0? 성적포인가? C0가 뭡니까? C플러스는 받아야지 인간하면 C플러스로 주신다고 C0? 어 죄송합니다 오 의자 들 수 있어 의자 던질 수도 있음 갓겜 이거 뭐야 이거 계속 죄송합니다 음? 여기 또 뭐 있어? A1 어허 뭐 있나 본데 어 F 누르면 이제 불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선반이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외계인인데? 잠깐만 어 무서워 하지마 하지마 무서워 이건 B? D2?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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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D2 D2 몬스터?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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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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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3 D2 D2 D가 2이기 때문에 1... 찍어보지 뭐 아홉 번만 하면 돼 1102부터 안 열리나? 1202 아니야 제작자라면 어? 열렸네? 어? 안 열린건가? 뭐야 불 다 쓴건가? 불 다 쓴건가? 불 다 쓴건가? 1902 그치 왜냐면 1부터 할걸 생각할거란 말이죠 B는 일부러 안준거 같거든요 고로 9로 가면은 바로 열리지 으응 어어억 와 영어 진짜 잘해 천재야 게임도 잘 만들고 영어도 잘 만들고 어쩜 이렇게 천재가 태어났지? 자 이 문 잠겼고 어? 여기는 내가 오자마자 잠겨버렸고 이거 읽어야겠는데? 뭐야 내용을 모르겠네 ? 흐으으으악 Russ이 Local 렌턴이 그게 있어가지고 계속 키면 안됩니다 달아요 뭐야 어디로 가야 되지? 저거 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여긴 내가 여기 잠겼고 문은 저기 하난데 저것도 잠겼고 침대를 옮기면 비밀문이 있어요 어 기껏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 테스팅에리어 여기도 뭐 인체실험 이런건가보다 그죠 뭔가 귀신은 아니고 막 뒤틀린 사람들이 있는거 보니까 테스팅룸 아 여기 향수같은걸 뿌리면은 그 안걸리는건가 본데 없네 보네 자 하지만 다 없어졌죠 지금 저에게도 걸리지 않는 향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없습니다 어? 키? 오케이 키 바로 찾았고 어 무서워 아 이거 어 깜짝이야 이번엔 좀 들렀다 자 제가 찾은 키가 캐비넷키거든요? 여기 가만히 있자 쟤한텐 두방이네 아까 개가 만만한 애였나봐요 여기 상자 안에 들어가라고요? 그러게 나 보니까 발도 없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나 귀신인데 저 몸이 없어요 여러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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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 미쳤어 얘 성능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얘 개쩔어 아니 얘 어떻게 해야 돼? 스테이 히든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냥 가만히 와 성능이 대박이야 최신형 최신형 귀신이야 저런 귀신이 다 있담 입냄새나요 아 이익님 감사합니다 나요? 죄송해요 이빨 닦았는데 아까 도시락 먹고 선반냄님 고맙습니다 이거 근데 목 좋아지는 훈련중 하나거든요 보컬 드라이 이거 진짜로 진짜로 이거면 좋대요 이거면 좋대요 잘 모르겠...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 성... 그 효능의 원리는 잘 모르겠어 여리 아... 하하... 어우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진짜 좋대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세요 진짜로 일열입니다 이거 아 선바 안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목 푸는 여러가지 운동이 있거든요 이..이..입술 털기 푸휴이거랑 혀 털기 덜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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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진짜 이상하지만 실제로 오 온다 온다 다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세요 하루에 한 20-30분씩 운동한다 생각하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성대에 상하지 않습니다 이익이응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그저 아시 이거 뭐 노래를 배워 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성대에 관련해서 그 그런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 효과 있는거 그죠 어씨어씨어씨어 오케이 개무속는데 쟤 어떡하지 거짓말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요 저.. 다.. 뭐지? 음성치료 받을때 배운겁니다 그.. 처음 가면 되게 웃겨요 아씨.. 무서워 잠깐만요.. 캐비닐 열쇠 찾았는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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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이거 열어라야돼 닫아야돼 이거 이거 열어라야돼 닫아야돼 어 여.. 여는건가보다 우..어우 아니 무서워 이거 진짜 엘장살이 만들었다고요? 어헉! 말도 안돼 진짜 손오공이야 그 사람 대박이다 그 사람 21살때 무슨 게임만들까?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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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숨어야되요 여기 Are you liking that big cap? 아 이 사이가 좋냐고? 어허허헣 어어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만드 diez 다 보이겠다! 이거 어허엣 windsives targeted 허허허핳 못봤나보다 못받나보다 흐으앙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흐... 죄송합니다아 어 이거 하면 목이 진짜 좋아져요 저 이건 별로 안했거든요 오늘 해보니까 효과 있는 것 같아 어 끝 끝 끝 끝 꼬 Bailey 쵸에 오 리더천님 감사합니다 아 귀신 소리인 줄 알았죠? 잠깐 속여서 귀신인 척 방송도 하고 목 트레이닝도 하고 어디로 가야 돼 근데 게임 내용을 모르니까 아 이게 챕터 1이구나 이게 무료 게임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아 분량이군요 디자이너 스컬스 챕터 1 크리스찬 블렌포드 근데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여러 이름이 있네요 근데 앵간한 건 다 크리스찬 블렌포드 아 재밌었습니다 아 좋겠다 여기 이렇게 이름 올라간 사람들 좋겠다 오 마크 플라이어 발가락 사이니 감사합니다 저 15살때 나 만화 그렸는데 이리온 화염각성 발차기 와 재밌었다 오 마크 플라이어 오 마크 플라이어 오 마크 플라이어